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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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초콜릿 오징어 팽이버섯 너무 맛있어 마요네즈 욕심 무낙이 어우 닭다리 팽이버섯 고소한 고춧가루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 꼬리꼬리 너무 맛있다 이번엔... 칼칼 그리고 저는 진짜 잘 먹어야지 한 번을 먹으면... 오늘의 한 번 먹었을 때 큰 맛을 먹었을 때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흑흑흑